작년의 행운 연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셨다마는 올 상반기가 들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아주 기운이 사그러지는 기운이시다 누워있는 경우이시다 움츠려지는 경우이시다 대운 들으시는데 올해는 운맞이를 꼭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성남 화성 접집 일월성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에 그 신들의 공판이라는 요무에서 기획물을 찍었습니다 신들의 공판 역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아주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었고 피치 못할 조상의 벌전에 의해서 많은 병고와 투병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신이 아닌데도 신이라고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남리에 잘 마무리돼서 지금 요무에서 나가고 계시거든요 아주 선배님 유명하신 선생님들과 저희 같은 옆에 계셨던 우리 영잠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찍었거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진년 해운년의 갑진년 용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용띠의 기운의 용애라고 하면 청룡과 흑룡과 백룡과 그 다음에 정룡이 있습니다 올해 기운은 그렇게 좋은 기운들은 없다고 보이시고요 올해 이 용띠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건강과 손재를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인간의 시비와 인간의 구설을 많이 조심하셔야만이 아주 다 올해 하반기 운세 잘 넘어가실 걸로 보여지고요 용띠분들 가지신 분들 올해 나이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25살 경진생 용띠죠 작년의 해운년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셨다마는 올 상반기가 들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아주 기운이 사그러지는 기운이시다 누워있는 경우이시다 움츠려지는 경우이시다 내년을 기약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더욱더 아주 다 정진하시면 좋은 기운으로 넘어가실 거고요 25살 인연법에 의해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하더라도 좋은 인연관계가 안 되실 거고요 학업이나 진로 문제에서 있어서도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보존을 하시면 아주 좋은 운세를 내년을 기약하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37살 중령성조 대운 들으시는데 올해는 운맞이를 꼭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비운과 애군과 칠성운이 때려박으시면 모든 것을 잃으시고 힘들게 반년의 세월을 보내시라는 그런 해운년이 되셨기 때문에 37 대성주 운받으시고요 운맞이를 하시면서 용신에 가서 방생을 하시면 이 애군 판란을 다 막을 수 있다 특히 건강과 금전의 손실 부부간의 이별 공방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49병진색 길하지도 않고 흉하지도 않고 평년의 기운이시다 평탄하게 평지를 달리시고 일부러 언덕배기를 만드시고 고지를 올려가려고 헤엄을 치지 말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영도 단거리만 하시고 장거리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은 장타를 치지 마시고 단타의 준비성으로 단타로 모든 것을 쇼브를 보신다면 그래도 아주 다 잃었던 재물이라든지 잃었던 어떤 명예라든지 잃었던 어떤 부분들이 상승 곡선을 이루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병진색 용띠들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 문제로 아마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거니 자녀분들 잘 주변 관리 잘 해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61 한갑성주 누르셨죠? 한하성주의 한갑성주 노세성주 자 값진생이신데 이분 또한도 길하지도 않고 흉하지도 않은데 문서의 이동변동은 신속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집이나 상가나 이런 거 매매도 하반기에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아주 나쁘지도 않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절기로 봤을 때 절교상을 뱀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도 그렇게 썩 죽은 운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변화와 어떠한 조건이 있다고 하시면 변화를 주시면 더욱 상승의 기운으로 움직여질 걸로 보여주시고요 자 값진색 용띠들 올해 어디선 진짜 1학천금에 돈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돈은 없으십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와 성과를 받는 해우년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임진색 용띠 어르신들 건강 챙기세요 지금 임진색 용띠들 몸수가 작년서부터 원인물을 두통이라든지 원인물을 소화불량이라든지 원인물을 설사라든지 원인물을 팔다리 저림이 아마 많이 들으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분들 정말로 임진색 용띠분들 올해가서 큰 병원이 됐든 적은 병원이 갔든 종합검진 암에 대한 종합검진 어떻든 혈액에 대한 종합검진 뇌에 대한 종합검진을 꼭 받으시면 값진년, 해무년 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 임진색 용띠분들 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